안녕하세요. 대만 리치걸 여러분. 리치걸 총괄 권도현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이번에 꽃길하고 솜사탕 응원으로 새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여러분 모두 연습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매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모습 지켜보고 있는데요. 너무나도 예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하셔서 저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6월 20일에 여러분들 미니콘서트 겸 그 다음 팬미팅도 한다고 들었는데요.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사랑해요. 짜요.